이런데 오면 꼭 사야된다는 생각하면 안되구 구경하는 것도 눈에 담아가는거니까 좋은거지 잘했어? 아니 아니 나 행복해 구경 살거야? 나의 기분이 말할 때 쎄게 한번 보자 왜 발이 안떨어져? 어디가고있어 앞으로 가고있는데 어디가고있어 어딨어? 얼마짜만 보고 너무 비싸면 납수야 얼마나 써있어? 뭐라고 써있어? 이건 그래도 2천원 더 싸네 이거 한번 사봐 그럼 어휴 정말 누워서 가니까 네가 못보던 세상이 보이지? 못보던 세상이 보여? 왜그런거야? 네가 바라보던 시선이 많이 자랐어 앞이였던데 위를 바라보면서 가니까 시선이 달라지 피아노소리도 들린다 연주도 할 수 있대 미세 네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셋 셋 셋 넌 뭐야? 우와 앉으세요, 아가씨. 오늘 예쁘게 찾았어. 신기하지? 너무 신기해. 금방 가야 되잖아. 다음에 가자. 다음에 진짜 꼭 갈게. 알았지? 떨어진다. 옆에 지나가신 분도 며칠 땜에 깜짝 놀란 거 알지? 심장이 떨어질 뻔했어. 심장이 떨어질 뻔했어? 직접 타면 어떨 것 같아? 다 떨어져. 다 떨어져? 심장, 콩팥 이런 거 떨어져? 콩. 캤서 patients 기타 며칠 아멘